1,2,2,2,3 시작 7,2,3 7,2,4 3,2,3 아니 왜그래요 아 아니 신혜여 역시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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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위치 야.. 아.. 아.. 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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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.. 아.. 아.. 목성이 어디있어요?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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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랑 닉친아? 주문이긴 했나요? 그냥, 너랑 닉은거 만들어. 그거, 너는 말해! 깜짝이야, 깜짝이야! 깜짝이야, 깜짝이야. 오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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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아 진짜 가끈아 쇠가 좋아 좋아 이제 치워요 세명 좋아 난 승희 손님께 가고 싶어서 웃어 주기만 하네 저기 나 홀로 난 또 아주 멀리 나도 익힐 수도 없을 만큼 Oh, you can't tell me why Oh no, please don't tell me love 난 잊을 수가 없었던 마지막 내 기억 속에 넌 오늘 머리를 미친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빨리 안 먹는 게 없어서 오늘 너무 빨리 안 먹는 게 없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소음이 너무 안 돼 너무 안 돼 소음이 너무 안 돼 머리는 정말 머리가 안 돼 침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명울인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